처음엔 다 내 맘대로 했어 내 몸이 시킨 대로 했어 근데 왜 내 맘은 왜 여전히 지워지질 않네 잔아 공헌 뿐이지 뭐 가끔 나도 날 잘 모르겠어 내 생각이 어딜 향하는지 그럴 때는 조용히 두 눈 감고 기도해 나를 지으신 나의 주님께 가장 아름답게 가장 소중하게 주님 주신 모습 이대로 가장 행복한 건 가장 나다운 건 주님 닮아가는 내 것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젠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됐네 그러니 걱정만 할래 모두 죽게 막길래 나보다 날 더욱 잘하는 분께 가끔 나도 날 잘 모르겠어 내 걸음이 어딜 향하는지 그럴 때는 조용히 그럴 때는 조용히 두 손 모아 기도해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소중하게 주님 주신 모습 이대로 가장 행복한 건 가장 나다운 건 주님 닮아가는 내 것이 주님 닮아가는 내 곳이 주님 내가 알게 됐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소중하게 주님 주신 모습 이대로 가장 행복한 건 가장 나다운 건 주님 닮아가는 내 모습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소중하게 주님 주신 모습 이대로 주신 모습 그대로 가장 행복한 건 가장 나다운 건 주님 닮아가는 내 모습 주님 닮아가는 내 모습